연고전 이후 잠실 야구장 프로야구는 정말 30년 만에 처음 잠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. 아 참 그동안에 프로야구도 안 보고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3루 쪽? 어. 이 쪽으로 보내고 있니? 도망도 느낌 다르지? 이게 헐낫지 그 조건은 너무 좀 많아 같애 역방이랬나 이용규 아프다 이씨가 이용규 못 나온대요 정그루 첫 타석 2루타 정궁 세팅 4루타 1루타 6루타 5루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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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루타 10루타 9루타 9루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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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산 우리 함덕주 주수 제 글러브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. 아 덕주에 하나 주라. 파울이 절로 왔습니다. 파울이 일로 하나 와줘야지 제가 좀 잡는데. 한화가 지금 안타는 13개를 치고 있는데 4대 5로 치고 있습니다. 지금 한화팬들 9회 초 한점 뒤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리에 누우지 않고 있습니다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140키로 짜리고 밀리네요. 뺐지마. 그러면... 이 뒤를 빠르게 내네요? 그러니까. 지금 일륜적으로 치우치고 있잖아요. 맹이네. 컨디션이 안 좋네. 여기서 한 잔 들어와야 되는데. 공 잘 보고 있습니다. 혜주호 선수. 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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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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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속도 많이 떨어져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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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혜주호 선수 10시 21분. 투하우스. 환덕주투수 계속 던지고 있고요. 김해성. 김해성. 병살 3진 2루타 안타. 자, 2루타 안타 있습니다. 공군. 2볼 올 스트라이크 2, 3루 투아웃 올려주자는 2루까지 일단 갔고요 안타 하나면 역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아웃 풀카운트 2루, 3루는 일단 뛸 것 같습니다 3루, 3루, 3루 3루, 3루, 3루 3루